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갈바람입니다. 오늘은 양자컴퓨팅은 안 될 거고 AI도 멀었다 라고 메타 AI의 수석과학자가 말한 뉴스가 있어요. 이것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최근에 양자컴퓨팅 그리고 아이온큐에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최신 동향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끝까지 같이 봐주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아이온큐 소식입니다. 제가 유튜브 게시판으로는 미리 전달을 드렸는데 아이온큐 포르테가 클라우드를 통해 런칭이 됐습니다. 아이온큐의 32 물리적 큐비트 수준이고 이 중에 29개가 쓸만한 큐비트인 알고리즘 큐비트 수준인 최신세대 양자컴퓨터 포르테가 아마존 클라우드에 런칭이 됐습니다. 좀 달라진 게 뭐냐면 기존에는 선착순 개념이었는데 이걸 아마존 브라켓 다이렉트 프로그램이라는 걸 통해서 개선이 됐습니다. 예약을 하면 예약한 시간에 그 예약한 사람이 또는 주체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이 돼서 기다릴 필요 없이 예약만 하면 된다. 이렇게 좀 편의성이 개선이 됐고요. 아이온큐 어플리케이션 개발팀과 쉽고 깊게 협력할 수 있는 기회도 브라켓 다이렉트 프로그램으로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기업체나 학계 정부기관에서 클라우드를 통해 양자컴퓨터를 시도해보는 수준인데 꼭 아이온큐 내부 클라우드까지 가서 부담스럽게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아마존 브라켓 클라우드로 손쉽게 원하는 시간에 예약해서 사용을 할 수 있고 또 쉽게 아이온큐 전문가들과 바로 협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호재는 아니지만 작은 호재 개선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리바바의 양자컴퓨팅 연구실이 셧다운됐다는 큰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11월 30일에 중국의 거대 전자상거래 IT 기업인 알리바바의 양자컴퓨팅 시설과 인력이 폐쇄되고 잘렸다. 연구실과 관련된 장비들은 저장대학이라는 곳에 넘기기로 했다고 합니다. 알리바바는 양자컴퓨팅 연구에 있어서 기업으로서는 초기 진입자 중 하나였고 총 15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했는데 루이터에 따르면 해당 연구실에서 일하던 30명이 잘려서 저장대학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해체에 대해서 명백한 이유를 알리바바가 밝히진 않았지만 양자컴퓨팅보다는 AI와 머신러닝과 같은 알리바바의 가까운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미국의 반도체 수출 제한에 의해서 원래 알리바바가 클라우드 사업부를 스피누프 하려고 했는데 그걸 못했다고 해요. 이런 반도체 수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양자컴퓨팅 연구에도 차질이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성이 좀 어렵다고 본 것 같죠. 그러나 AWS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은 양자컴퓨팅 계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어서 중국과 미국의 상반된 모습이 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양자컴퓨팅 전문 언론들은 알리바바 뿐만 아니라 다른 양자 기업들에게도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를 했는데 왜냐하면 최종 고객은 양자를 쓰던 고전 방식을 쓰던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는 거죠. 굳이 먼 미래의 양자를 기다리기보다는 고전 방식, GPU 등을 개선해서 사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선호할 수도 있고 양자 하드웨어 기업들 중에 몇몇 개만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하기 어려웠다거나 또는 큰 경기 침차가 오면 양자 기업들은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문을 닫을 수도 있고 잘 나가고 있는 경쟁사들 또는 관심이 쌓아하는 큰 기업들에게 인수합병 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양자 기업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고객들의 니즈를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 경쟁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신의 강점은 무엇인가에 대해 잘 이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 저는 아이온큐가 좀 떠올랐고요. 양자 기술이 너무 혁신적이라서 무조건 잘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리스크를 염두하고 이걸 감당하면서 투자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부각을 시켜줬습니다. 자 그리고 AI와 관련된 뉴스들이 몇 개 나왔는데 12월 5일에 IBM과 메타, 구 페이스북이 AMD, 클리브랜드 클리닉, 코넬, 다트마우스, 델, 인텔, 나사, 오라클, 레드엣, 버클리, 도쿄대학, 예일대학을 포함하는 50개의 주체들과 함께하는 AI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동맹이 형성이 됐어요. 현재 개별 기업, 연구자, 정부들이 AI 혁신에 참여하고 싶지만 더 큰 협력을 구하고 정보 공유를 잘하기 위해서는 동맹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AI 동맹을 통해서 산업계, 스타트업, 학계, 연구자들, 정부 등이 참여해서 열린 혁신과 과학을 지원하는 그룹으로 다양한 협력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큰 뉴스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메타 안에 있는 AI 총괄자가 12월 3일에 뭐라고 했냐 AI와 양자 컴퓨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공유를 했는데요. 이 메타의 수석과학자이자 딥러닝의 선구자인 얀 르쿤이라는 사람이 기초 AI팀 10주년 기념식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 AI 시스템이 단순히 텍스트를 창의적으로 요약하는 것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려면 수십 년이 걸릴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AI 혁신이 가깝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범용 인공지능을 인간지능과 경쟁하는 테스트 통과하는 수준은 앞으로 5년 이내에 올 거라는 엔비디아의 수장인 젠슨 황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특정 목적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다. 이런 의도로 얘기를 좀 했고 인간 수준 전에 고양이나 개 수준의 AI가 나오면서 점진적으로 발전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현재 언어 모델 텍스트 데이터에 초점을 맞추는 것만으로는 연구자들이 수십 년 동안 꿈꿔온 인간과 유사한 고급 AI 시스템이 나오기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는 매우 열악한 정보 소스라는 거죠. 인간이 만든 데이터를 다 읽는데 2만 년이 걸리는데 이러한 시스템을 훈련시키고 이해시키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채찌피티와 같은 앱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AI 모델이 텍스트뿐만 아니라 오디오, 이미지, 영상 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흡수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IBM, 아이온큐 같은 기업들이 개발 중인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회의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양자 컴퓨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수는 기존 컴퓨터로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또 상당히 명성이 있는 분이더라고요. 저의견은 뭐냐 일단 아이온큐는 하나하나 목표한 것들을 잘 이뤄나가고 있고 경쟁사이자 이제 같이 시장을 키워가는 입장에 있는 IBM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IBM이 기술적 로드맵 발표하고 새로운 제품 발표했으니까 아이온큐 뒤처지냐라고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같이 상생하면서 발전하고 있고 양자 컴퓨팅에 대한 관심을 가져온다는 면에서 저는 아이온큐한테도 좋은 수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IBM의 약점은 뭐냐 IBM이 AI 테마를 타고 지금 7주 연속으로 상승을 해서 최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IBM 투자할 만 하지 않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실제로 IBM이 개발한 AI 쪽 생성형 AI인 왓슨은 현업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는 못합니다. 우리나라에도 2019년, 2018년 이때 의료계가 도입을 했는데 다시 재계약하지 않고 퇴출됐고요. 미국에서도 IBM 왓슨에 대해서는 흥행을 잃었고 채찌PT가 새롭게 떠오르게 된 거죠. 양자 컴퓨팅 뿐만 아니라 AI 쪽에서 굉장히 회생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채찌PT, 마이코소프트 진영에 합류를 못했기 때문에 메타와 함께 동맹을 맺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메타가 어떻게 보면 AI 쪽에서는 후발주자입니다. 근데 이쪽에 AI 수장이 AI는 오래 걸릴 거고 양자 컴퓨팅도 오래 걸린다고 했는데 과연 이 사람이 정확히 아는 걸까 저는 좀 의구심이 있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양자 컴퓨팅은 이걸 개발하는 최전선에 있는 기업들이 제일 잘 아는데 과연 AI 쪽에 있는 사람이 그것도 마이코소프트나 오픈 AI 같은 선두주자가 아닌 후발주자에 속하는 메타와 IBM 쪽 진영에 있는 사람이 판단한 게 정확할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라면 양자 컴퓨팅을 제일 잘 알고 최전선에서 개발하고 있는 선두 양자 컴퓨팅 기업을 믿고 배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원래 현업자들은 자신이 개발하는 기술에 대해 비관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반도체 기업에 있었지만 우리 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반도체 슈퍼사이클 온다 이거에 굉장히 회의적이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양자 컴퓨팅 공부하시는 분들도 앞으로 10년 안에 양자 컴퓨팅이 혁신적으로 발전할 거다 AI에 쓸 거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시더라고요. 보통 비관론자들은 명성을 얻지만 긍정론자들은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측해야 되고 배팅해야 되는 영역이니까 잘 고민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정도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메타 AI 수석과학자의 회의적인 발언뿐만 아니라 지금 양자 컴퓨팅 산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지금 선도 기업들은 더 앞서가면서 작은 기업들을 잡아먹는 단계고요. 양자 옥석 가리기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후발 기업들은 양자 컴퓨팅 시설을 셧다운 시키거나 폐쇄하거나 이렇게 망하고 있는 추세다. 그리고 AI는 굉장히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지만 선발 주자인 오픈에이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고 후발 주자인 IBM은 메타와 연합을 결성했다.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전체적인 동향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제가 진행하고 있는 가을바람의 경제적 저연구소 멤버십에서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주식 초보자 특강이나 제가 지금 뽑고 있는 차세대 아이온큐어 같은 종목들 정보까지도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멤버십으로 와주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 가을바람의 경제적 저연구소 가을바람의 경제적 저연구소